안녕하세요. 허규 베네딕토입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 오늘은 조금 여태까지 다루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의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유다인들의 축제는 지금 저희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이지만 여전히 유다인들은 이 축제를 지내고 있고 또 특별히 저희가 구약성경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신약성경을 볼 때에도 이 유다인들의 축제들이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실 때 그 시간적인 배경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저희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그 시기가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돌아가셨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보다 좀 더 자주 성전에 가신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성전에 가실 때마다 어떤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 안에는 과월절뿐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의 다른 축제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다인들에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되는 세 가지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월절입니다. 이 과월절은 원래 유다인들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파스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옮길 때에 과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유월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파스카이고 과월절이고 유월절인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과월절이라고 하는 파스카라고 하는 축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축제는 저희에게 무엇으로 더 유명하냐 하면 오순절 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성령 강림을 이야기할 때에 표현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 이런 뜻이긴 한데요. 이 오순절을 유다인들은 주간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축제이고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축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월절, 주간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의 축제가 유다인들에게 가장 큰, 가장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축제이고 그 외에도 성전봉원 축제라든지 다른 축제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축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월절, 파스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 관한 내용은 특별히 탈출기 12장,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동일한 내용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책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표현이 됩니다. 그만큼 유다인들에게 파스카, 과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거죠. 우선 이 파스카라고 하는 축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도움으로 탈출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는 무엇과 관계가 되냐 하면 이집트에 내렸던 열 가지 재앙 중에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이 이 파스카라고 하는 축제와 연관이 되는 그 의미를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이 열 번째 재앙은 하느님께서 파라오에게 거듭 이야기하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점점 완고해져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계속적으로 이집트에 내리면서 파라오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렸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되는데 그 재앙은 모든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맞배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좀 그런 성향이 훨씬 더 강했지만 유다인들에게도 큰 아들, 첫 번째 아들, 장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남을, 첫 번째 아들을 죽이고 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첫 맞배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앙을 끝으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출을 하게 되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하느님이 약속해 주신 가난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탈출기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의 탈출을 기억하는 축제가 파스카 축제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사리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유다인들의 가장 큰 축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 번째 재앙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아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열 번째 재앙은 하느님께서 이 재앙을 이집트에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피해갈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1년이 된 흠 없는 수컷 짐승을 잡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탈출기에 보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흠 없는 수컷을 잡고 또 그렇게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 앞에 바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이 양이나 염소를 통째로 구워서 먹게 되는데 그때 함께 누룩 없는 빵과 또 쓴 나무를 곁들여서 먹으라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파스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짐승을 통째로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허리띠도 동여매고 심지어 지팡이를 짚고서 서둘러 먹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이집트를 탈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채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먹어라라는 것이 이 파스카에 나오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집 앞에 바르고 또 이런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음식을 먹는 사이에 하느님은 이집트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느님이 약속한 것처럼 모든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맞배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집 앞에 바르면 하느님께서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고 지나갈 때 아, 이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의 백성의 집이구나 라고 그 집은 아무 재앙 없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 그런 구절인데 이 표현이 바로 파스카입니다. 지나가다, 지나감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파스카라는 말의 의미이고 그래서 파스카는 직접적으로 이집트에 내린 열 번째 재앙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스카는 이렇게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음식에 대한 규정들, 또 먹는 방법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집트의 종사리에서 구하셨다라는 것을 모두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파스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유다인들 안에는 첫 번째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생각들이 싹트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첫 번째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유다인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스카는 이집트의 탈출을 기억하는, 탈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파스카라고 하는 축제와 함께 서로 물려있는, 서로 이어지는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는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탈출기 12장을 보시면 파스카에 관한 내용과 함께 무교절에 대한 내용도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무교절은 쉽게 이야기하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파스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는 한 주간을 저희는 보통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재료가 보리든 밀이든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그 빵은 당연히 이렇게 좀 뻣뻣하고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약간 고통의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보면 특별히 16장 3절인데 거기에 보면 누룩이 없는 빵을 고난의 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빵, 맛없는 빵이라는 의미겠죠.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무교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와 무교절이라고 하는 축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축제입니다. 파스카 하루이지만 그것을 기념하고 파스카로부터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스카와 무교절은 춘분 시기에 물려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원력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양력을, 태양력을 사용하지만 유다인들은 원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저희와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춘분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그 춘분 시기에 맞추어서 거행되는 것이 바로 파스카와 무교절이고 이런 축제들은 종교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워해 주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도 하지만 또 농경 생활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파스카 또는 무교절 이 축제 기간은 3월이나 4월 즈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4월 말 정도 사이에 이 파스카라고 하는 축제가 잡히게 되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와 무교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이면서 또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할 때 일어나는 그때 벌어지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경사회 안에서 정착한 이후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의 소출을 하느님께 바치는 그런 의미의 축제이기도 하면서 또 거기에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느님의 그런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을 기억하는 그런 축제가 바로 파스카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활 시기를 부활 날짜를 정할 때 이 유다인들의 달력에 따라서 이 파스카 시기에 따라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상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부활 대출일이라고 하는 늘 주일날 오기는 하지만 그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성탄대출일은 12월 25일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부활 대출일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빠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오기도 하고 또 조금 늦으면 4월 말경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유다인들이 사용하던 달력이 그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력에 따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스카와 무교절은 문화적으로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종교 안에서는 이집트 탈출을 기억하는 축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주간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근데 이 주간절이라고 하는 축제는 파스카 이후에 7주간 50일이 지난 이후에 벌이는 축제여서 그래서 주간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 또 50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주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7주간이 지나서 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 50일이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오순절은 하루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아까 파스카 역시 하루의 축제이고 파스카로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파스카와 비슷하게 오순절 역시 하루에 이루어지는 축제인 거죠. 그래서 파스카 이후에 7주간이 지나서 50일이 지나서 6월경에 지내게 되는 축제가 오순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파스카라고 하는 축제가 문화적으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와 물려 있다면 이 주간절 오순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미를 수확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5월이나 6월경이 되면 날씨에 따라서 또는 그 해의 원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도 5월이나 6월 즈음이 되면 미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축제는 미를 수확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축제이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유다인들에게는 오순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저희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축제인데 그리고 이 축제는 특별히 미를 수확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느님께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제인데 이 축제가 그리스도 교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미래 수확이라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사건의 의미를 더 많이 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면 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미를 수확하던 그 축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에게는 적어도 오순절하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스카도 마찬가지이고 오순절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유다교 안에 가지고 있던 의미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그리스도 교 안에서는 그 의미가 바뀌어서 전달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오순절은 성령 강림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성령 강림의 축제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다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통적인 미를 수확하고 그 수확에 감사드리는 그 축제로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파스카와 연관된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축제 그리고 보리와 미래 수확이라는 것과 함께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3대 축제 중에 중요한 축제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벌이는 꽤 화려한 축제였다라고 다른 기록들에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무엇과 문화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과실을 수확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밀, 그리고 초막절 때에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스라엘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나 올리브나 무화과, 성류, 대추야자 이런 다섯 가지의 특산품들을 수확하는 그 시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시기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초막절은 일주일 정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벌이는 축제이고 또 과일들을 수확하면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잔치입니다. 플라비오스 요세프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따르면 자신의 책에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막절은 유다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그리고 특별히 거룩한 축제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을 만큼 초막절은 굉장히 성대하게 벌이던 축제인 거죠. 그래서 초막, 이름 자체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집을 떠나서 초막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천막 같은 데서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초막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 축제를 이 일주일간의 한 주간의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집을 꾸밉니다. 어떻게 꾸미냐 하면 집에 있는, 쓰지 않는, 예를 들면 마당이 있다면 마당의 초막을 실제로 만들고 거기를 꾸며놓습니다. 초막들을 얹고, 건초들을 얹고 이렇게 해서 따로 꾸며놓고 거기에 식탁을 마련을 한 다음에 식사를 거기에 가서 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축제를 지내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또 하느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가 바로 초막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초막, 천막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은 또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구약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초막이나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축제가 바로 초막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과실을 수확하는 그 시기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축제이면서 또 종교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축제가 바로 초막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축제 역시 여전히 유다인들에게 상당히 크고 중요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축제가 유다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축제이고 이 축제는 종교적인 의미와 함께 그 안에 문화적인 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절기와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축제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유다인들 안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축제 이외에 그 외에 다른 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우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성전 봉헌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 축제는 봉헌절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축제인데 이 축제 역시 일주일 동안을 지속할 만큼 유다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들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축제였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큰 축제들은 탈출이라고 하는 또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것과 견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아주 오래전에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 봉헌 축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탈출이나 구약성경에 가난한 땅에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어떤 사건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봉헌 축제는 마카베오 항쟁이라고 하는 비교적 오래지 않은 기원전 167년 정도부터 164년 정도에 있었던 그 항쟁과 연관이 되어 있는 축제입니다. 제가 저도 기억이 약간 명확하진 않은데 아마 두 번째 시간 정도의 역사 부분을 말씀드릴 때 마카베오 항쟁을 말씀드렸는데 그 항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오코스 왕조에 의해서 성전이 침탈당하고 그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중에 하나로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항쟁은 유다인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신전이 되었던 성전을 되찾고 빼앗겼던 성전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봉헌한 축제가 바로 성전 봉헌 축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까운 과거이긴 한데 비교적 가까운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전 봉헌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 축제 때에는 무엇이 주를 이루었냐 하면 빛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고 등불을 들고 성전으로 행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아마도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찾고 그것을 하느님께 다시 봉헌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빛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축제가 바로 성전 봉헌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기원 후 70년 이후에 더 이상 유다인들에게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축제에 관해서는 세 가지의 큰 축제 그리고 성전 봉헌 축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유다인들에게는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뭐 1년의 어떤 축제, 추석, 설날 이런 개념의 축제는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뭐 저희는 지금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용어를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여전히 유다인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 교인들에게는 안식일 대신 지금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그러니까 사람이 쉬게 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이것은 유다인들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중에 쉬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인들이 지내는 안식일은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 토요일에 해당되는 날인데요. 자 우선 이 안식일은 창조라고 하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을 일하시고 일의 날은 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맞춰서 모든 피조물들 역시 일주일에 하느님이 쉬었던 그날은 쉬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창조라고 하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구약성경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탈출이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도 함께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주 한 번씩 오는 중요한 축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람에게만 해동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 개념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들 역시 하느님의 지속적인 창조 사업에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일하고 쉬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 역시 함께 이루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어떤 얼마만큼 중요했냐 하면 지금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600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유다인들의 법은 저희는 10개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600개 남짓되는 그 율법 중에 150여 개 정도가 무엇을 규정하는 율법이냐 하면 안식일을 규정하는 율법입니다. 그만큼 600여 개의 율법 중에 150여 개가 안식일에 관련된 율법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그만큼 유다인들에게 안식일은 중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유다인들 또는 바리사이들 이들과 가장 많은 논쟁을 벌이거나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먹거나 이런 사건들이 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그것과 함께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과 유다인들 또는 바리사인들이 논쟁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모습으로 복음서에서도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느님이 하셨던 것처럼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요 이 안식일은 그대로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올마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7일에 하루를 쉬는 거라면 안식년은 7년에 1년을 쉬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안식년 때는 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을 주기로 해서 농사를 지을 때 땅을 한 해를 쉬게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땅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게 땅이 다시 소출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휴지 기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안식년에는 7년을 주기로 토지를 쉬게 하는 그래서 한 해는 어느 땅을 쉬게 하고 또 돌아가면서 그렇게 땅을 쉬게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년 땅조차도 그렇게 쉬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냐 하면 이 모든 피조물을 인간이 지금 관리하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하지만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느님이다 라는 인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땅조차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쉬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창조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창조업적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자신들의 삶 안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년이 7번 지나면 7, 7이 49, 이렇게 하면 49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해는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7번 지나고 오는 그 해를 희년,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고 이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쁨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안식년에는 하지 못했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희년 때는 우선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정도가 지나면 그동안의 빚 지었던 것까지도 이 희년을 맞아서 모두 탕감을 해 주는 거죠. 또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라라는 내용도 이 희년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아까 안식일이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따른 그래서 하느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이나 다른 창조물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축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희년은 생명과 자연에 모두 해당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50년이 되는 때에는 아주 크게 희년으로 안식년보다 훨씬 더 큰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지냈던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 지금 가톨릭 교회 안에도 이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성년, 거룩한 해다라는 의미로 교회 안에서 이 희년의 의미가 발견이 되고 그만큼 이 희년은 50년을 주기로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고 또 그것에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과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축제의 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축제의 개념인데 이것은 전부 다 7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7일, 7년, 또 7년이 7번 지난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다인들 안에서 그리고 지금 저희에게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고요. 또 성경 안에서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7일간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서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축제를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안식일은 저희에게 없지만 대신 저희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사업도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진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역시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를 쉬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하루를 쉬는 것이고 또 그것과 함께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사회가 좀 복잡해져서 주일날 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주일의 의미를 왜 우리가 주일을 지내는지 그냥 하루 노는 날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느님의 창조나 예수님의 구원 업적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다교회 축제와 관련해서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큰 축제 그리고 성전봉원 축제라고 하는 마카베오 항쟁과 관련된 축제 그리고 일상적으로 유다인들에게 중요했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런 유다교회 축제와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할 때도 파스카라고 하는 이 축제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적어도 가톨릭 신자에게는 더 이상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기념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언제 가장 쉽게 아실 수 있냐면 사순식이나 부활식이에 그것이 평일이든 주일이든 미사에 가서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그때 파스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파스카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겨난 배경이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이 축제가 이집트의 탈출을 기억하는 축제이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그것보다 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을 보시면 파스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파스카는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것과 같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사건이다 라고 바오로 사도뿐 아니라 신약성경 안에서 그런 언급들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이 파스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탈출과 신약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비슷하게 보려는 그런 시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구약의 파스카가 종사리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사건이라면 신약의 파스카는 죄의 종사리에 있던 우리의 죄를 씻어준 사건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스카는 구약의 탈출만을 기억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뛰어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사건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 저희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순 때나 부활 때 그런 경문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구나 라고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오순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를 수확하는 것과 관련된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축제이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의 제자들과 어머니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모여 있었고 오순절 그 축제 기간에 맞추어서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다교의 축제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그리스도교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교의 축제 그리고 그 축제들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